영순 기분최인 넌 왜 거기 올라가있네 영순이한테 장난구는 검돌이 운동장으로 검돌이하고 영순이가 절친이 됐어요 검돌이 검돌이하고 잘 놀아줘서 고마워 영순아 당근 망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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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질 안됨 마킹도 안됨 마킹도 안 됨 마킹 안 됨 마킹 안 됨 마킹 안 됨 티요리도 기분 좋나 봅니다 아이들이 다 정돈 상태가 좋습니다 빽곰 날 날 빽곰 하하하하 또 마킹하려고 그러지 검돌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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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한됨 또 마킹하려고 냄새맞지 마킹한됨 마킹한됨 잠자리 쫓는 풀리로 용순이가 자꾸 놀지잖아 검돌아 마킹만 하지 말고 용순이랑 놀아주고 우리도 용순이랑 놀고싶니? 용순이 이렇게 쉬운 애가 아니지 아무거나 놀지 않아 안돼 파면 안돼 용순이의 달리기는 못잡지 용순이 엄청 빨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예 나갔다 컴온 컴돌 나와라 밖으로 예 나갔다 검돌 나와 밖으로 나와 옳지 이쪽으로 이쪽 이쪽 거기가 뭐 아니냐뿐 이쪽이다 돌아 나오세요 예 나갑시다 예 나갑으로 예 나갑다 밖에서 놀아라 나는 피트 다녀오겠다 아직 햇살이 선선하니까 사교모임을 갖고 있도록 하여라 디오리는 풀뜯는 사교모임을 하나 만들지 그래 레오는 돗닦는 사교모임 콰일은 광견모임 니가 회장하고 블리가 부회장하면 딱 맞겠다 광견모임 야 밥그릇도 그렇게 좀 영수는 미견모임에 물 위를 뒹구는 분리 그러니까 맨날 젖어있지